못하긴 하는데 무릎에 힘없는 거 딱 느껴지는데 뭐 저것도 비슷해 하하하하하 야 그 롱발 롱볼에 롱 그 시 그 공발따가 어디가냐? 하하하하하 하필으로 반이 안 넘어와 야 근육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근육은 뭐 죽지 풀렸게 죽은다고 하도 안했으니까 할만하냐? 네 할만하네요 재밌지? 이제 몸 풀렸어요? 응 게임이나 하자? 저기 게임이나 하자?